키도 좀 저랑 비슷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L군 L씨가 평소에 포미닛의 현아씨를 나의 이사령이다라고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가요? 굳이 그런 건 아니고 샵을 같은 샵을... 같은 샵을 쓰고 있을 텐데요. 근데 아직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네, 아직 확실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L군이 단 한 번에 맞춰서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한 힌트가 있는데 그렇죠,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힌트가 있지만 제가 대응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신인대는 대응이라는 건 없죠. 신인도 아니고 오래된 20년 차도 그냥 안 드립니다. 그 돈을 갖고 있는 거를 모두 보여주셔야 제가 힌트를 드리고요. 우선 저희 슈퍼주니어로도 신인대 했던 개인경은 한 200개가 있었어요. 하나 더 보여줄 수 있는 개인경이다. 웨이브, 너무 정석적으로 하는 웨이브는 이제 식사갑니다. 좀 빨라야 되고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들어가는 부분만 확실하게 웨이브 해주세요. 이건서 디스크 걸었다는 얘기 있어요. 이 웨이브는 잘한다. 슬로우모션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웨이브 준비 되었나요? 제가 개인기가 딱 2가지 하나가 있는데요 약간 목이 안 좋은 것 같기로 좀 목이신 안영미 선배님 목이신 안영미씨? 예 힌트 주주면 안 되냐? 예 힌트 주주면 안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야 끝은 안 되죠 이 안영미씨의 개인기로 힌트를 그냥 냈다 주워달라는 건 아니죠? 우리 멤버들도 이렇게 도와주러 왔는데 이분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이분도 보낼 수는 없죠 네 개인기 가능하신 분 있으시죠? 있죠 있죠 야 너무 이쁜다 자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피니티에서 레이버컬 맡고 있는 우연입니다 자 어떤 개인기인가요? 모사를 안성균 선배님 모사를 이투씨가 예상에서 많이 하셨는데 커피운역씨? 막씨 첫번째 커피운역들은 날 쏘가라 아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투씨가 좀 배워야 되는 거 얘기했다는 얘기 중요한 게 없죠 아 중요한 거에요? 네 네 네 네 날 써봐 네 아 다 2년 전만 못 하네요 네 주영이 같은 날 ㅋㅋㅋㅋ 너무 잘했는데 근데 저는 인피티의 또 어떤 스킬을 보고 싶어요. 잘했다. 일단 개인기, 노래, 춤까지 너무 열심히 해줘서 일단 저희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씨가 지금 스텝을 하는 곳에서 저희가 직접 힌트가 배달이 될 겁니다 맞추셔서 우리 엘군의 소원을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됐든지 힘을 지켜봐주시면서 우리 화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년의 힌트 대중의 러브 주격자 인피니트 화이팅! 슈퍼주년 2팀 대상의 러브 주격자 슈퍼주년 2팀 대상의 러브 주격자 드디어 이제 최종 상대 저희 한 번 더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게임 때 엘군이 네 네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제 여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지난번 중간 점검 시간대 엘군께서 우렁각 씨랑 4미닛의 현아 씨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괜찮아요 아니요 일단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 변한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현아 선배님은 아니신 것 같고 확실한가요? 당연합니다 확실합니다 정말 정말 정말이죠? 네 과연 돈이 꿈인지 편안일지 아니면 그 다른 또 인물일지 아 갑자기 떨린다 진짜 와 그분의 이름을 외쳐주시고 갑니다 하나 둘 보랭이 누나 보랭이 누나 보랭이 누나 나와주세요 자 그럼 100번 치카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고요 에브레이 우렁각 씨랑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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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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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吧 그때 그때 맞춘 거여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힌트가 겨울이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힌트였던 것 같아요 아, 그 인형이요? 네. 만약에 우리 누나와 사실 정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를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나요? 우랑곽 씨는 계속 생각하면서 저는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모님이시죠.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피부색도 필요 없고 하지만 하간에 넘을 수 없는 나이집에서 우리 엘곤이 맞았기 때문에 엘곤의 시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대비를 낳고서 삼겹살을 제대로 먹었는데 뱉어지도록 먹고 뱉어지도록 그게 소원입니다. 아, 진짜 왜 못 먹어봐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왜 못 먹어봐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왜 저리 써? 매니저 몇 장이야? 우리 엘곤 동생이지만 우리 누나한테 너무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한 번 꽉 안아주세요. 괜찮을까요? 하긴 조칸데 먹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우리 이모 한 번 꽉 안아주세요. 네. It's 5 o'clock in the morning The conversation got over The people who kis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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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ople who kiss me